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완전 매콤해요 와우 고기 매콤한 아이스크림 당면은 매콤해요 매콤하니 단맛이 더 좋네요 매콤하면서 매콤한 아이스크림 초콜릿 그런지 너무 고소하고요 이미 숙성 시키면서 만들어졌어요 너무 고소해요 랩때루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네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볼 팽이버섯 오징어 쫀득쫀득 치즈볼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저는 본인도 너무 좋아서 환상도 진짜 맛있게 찰떡한 제품입니다 아삭한 제품이 생긴다 매콤한 제품의 요리는 너무 예쁘게 손질하네요 많이 먹었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거같은거같은거같네요 근데 정말 정말 맛있어요 이 제품은 이런 제품이 너무 맛있어 치즈볼 중독독독독 치즈볼 마요네즈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